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려 숨이 찰 땐 걸어와 힘이 들 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를만 지혜야 아 이 노래도 참 명곡이었어요 장혜진씨의 내게로 아 근데 되게 조용한 노래를 감명있게 듣고 있는데 걸어와 갑자기 너무 방정맞아줘가지고 그게 또 제아의 매력이에요 아 잘 들었습니다 그냥 졌다고 할래요 나 네? 선배님 옆을 보세요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세요 졌다고 하면 안돼요 가리뼈 잡고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신데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충실 모나리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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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가진 콘텐츠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믿음 없이 속살리며 그대 곁에 머물기만 있도록 자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태우 자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왕주왕전이라도 선물은 드려야죠 스피드 퀴즈 너무 간단합니다 휴제팀 윤지영 팀 나뉘어요 여기 있는 모든 스타분들이 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제 팀이 될 수도 있고요 윤지영 팀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노래를 스피드 퀴즈로 불러드려요 제목을 빨리빨리 맞춰주셔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2분 안에 더 많이 맞춘 팀이 상품을 전부 가져갑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 주전자 우선 핸드 블렌더 홍삼 세트 호두과자 세트 자세 교정 의자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겠습니다 못 뺏겨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제 운명이 갈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무술래 가위바위보 장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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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봐 스피드 퀴즈의 강자 윤정 팀 반전을 꿈꾼다 휘재 팀 시작 여보세요 거기 띵띵띵띵 누구 없어 네 맞습니다 아이고 썸님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승부가 기가 막혀 그렇지 그래요 난 꿈이 꿈이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패스 아이고 동작이 돼요 패스 아직도 생각나요